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밤이 벌써 지났구요 자 오늘 하게 될거는 바그레퍼가 되겠고 그리고 바다를 만나라고 합니다 와 오랜만에 간다 여기도 저기가 참 지형을 잘 고른 것 같아 뒤에는 산이 지고 앞에는 헌이 다 보이잖아요 나쁘지 않아 여기 지형이 잘 골랐어 기질 일단 여기가 살만한게 일단 안전하죠 윙슈트가 진짜 애매한게 쟤를 잡아야거든 허리 왜 안나와 나왔다 표시했으면 됐어 넌 죽었다 이제 어차피 활이 있기 때문에 쟤가 아무리 뛰어도 저 녀석은 조심성이 많아요 봐봐 이거죠 어떻게든 보여야거든 쟤한테 쟤가 보여야 돼 활이 안사져 아이 어이 기가오니까 또 활이 안사지네 아 진짜 쿨한치 활이 안사져 가까워가지고 못잡게 되는건가 아이 안눌러죠 못잡네 저거 칼도 안사지고 저거 못잡.. 그건가 안사지고 이거 언제쯤 다지냐 이거? 오 된다 이제 어 그렇네 오 다 낮춰진다 미치겠네 이거 난 내가 보기엔 저거 못잡는거 같고 못잡아 저거 너무 거시기하다 저건 거시기여 어 저거 못잡아 안에 또 들어가가지고 칼도 못하니까 못잡는거죠 가자 이게 때로는 편리하거든? 때로는 개빡쳐 바다가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지키게 나를 부르는지 만나봅시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오 지금 반짝하면 뭐하는거에요 지금 여기서 아야 뭐하는겨 화장 아 아 그렇네 뭐 차라리 차라리 당했어 가사 아 아 아 아 쟤 이거 나랑 똑같네 이걸 뭐라 하지 쇄골 뼈라나 그 어깨에 있는 그 부위 라인 부위쪽 부위 부위 부위로 생긴 부위처럼 생긴 그 나무를 나무? 아 말 막양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네 이게 무슨 뼈라이인데 3과 고인의 면복을 밉니다 와이자 생겼어 뭐야 가구요 고인의 면복을 밉니다 어이 미쳐납니다 뭐있어? 그렇게 슬프시면 아 말을 맑시다 너무 슬프네요 으 으 근데 페이건 반도 할 수 없는게 많은 것 같은데 해 겉미니 못하는 거 뭐 뭐 다른 나라 국민 마크 은 소속된 사람인데 죽여 보 그건 난리하는 거세요 우리나라도 은근히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한 한 대로 보고 함 그 막 건들 수 없는 그런 심화 줬어요 나름 호병이 순이게 벼디 5 아 그 까지 그것도 대가리 그 으 으 5 바꾸어 으 으 쟤 했다 반짝반짝 빛난다 저거 줄면 적 없을 것 햇냉 햇냉 멀기도 하다 너무 먼데 스팅거 미사일을 이제 도욕소에서 할 수 있대요 저거 필요 없어 음 써본 적은 없지만 그다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 맵이 참 아름다워요 파크라인이 이 재미야 어 자연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어 자연의 게임이죠 저거 너무 잘 만들었어 저기도 빨간색이 나오는데 어찌보면 저기도 바르지도 저걸 먹고 이걸 먹으면 되겠다 저 세개 다 올리죠 그냥 어 헬기도 있으니까 옛날같은 경우에는 차 그런것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헬기가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강 vision 욕 rocket 칭 욕 including 풍 풍 풍 있 이빈 왕 이렇게 이소 이번된 모 어 사람들 어 위험할텐데 여기 어떻게 하면 토 Fortnite 쟤는 조심해야 할거같은데 어.. 사람들이 조심해야돼 잘못하다가 잡히면 내가 구해.. 자네가 잡히면 다 내가 구하는거야 얼마나 빡치는데 찾았다 이거네 이거 야.. 이거 흔들림이 샹글릴라의 깨달음의 종 두번을 울리기 두번 남음.. 무슨 미션같은건가 샹글릴라가 어디야 샹글릴라의 샹글릴라의 배도 샹글릴라의 앙 이거 필요없는 구간 그다지 않습니다 뭐 이런게 있는데 딱히 음.. 그렇게 꼴리진 않아 하고싶단 마음이 없어 형 잘 죽어 못쓰는건 뭐야 슥 지나길래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딱히 드라ris 어 바로 여깄네 ilalley 들어와서 있으려나 으어어어 야야야야야다 다 멈췄을 때..쯤에 딱 됐죠 살짝 옆으로 자식아 내가 왔다 자 올려 쉽죠? 안올려도 이제. 랠기 굽고 좀 하면 됩니다. 좋다. 초당교 있었네. 다 무너졌어. 와. 사장님 여기도 초당생이 있구나. 다 이제 공부를 못하고 있네. 아, 봐더라도 초당생이 있었나? 봐더라를 위해서 학교를 학생들이 뭐 배울 권리가 없어. 여기선. 법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도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국가이긴 하나? 유엔이 인정 안했어. 여긴 아직. 느리지마고. 가자. 여기가 더 빠르겠다. 자, 먹었습니다. 자, 흔들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한데. 그래. 이걸 먹고. 이렇게 뺑뺑이 돌자. 어, 뺑뺑이 돌려서. 이런식으로. 마음먹으면 다 아쉽습니다. 다만, 귀찮은 것 뿐이지. 산정. 아아. 저런거 나중에 한번 참여해보자. 응. 어, 잠만. 아래 그거 있다. 마스크. 마스크. 야식아. 이런걸 언제까지 계속할거야. 하아. 느껴진 도다. 악마의 힘이.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이 악마야. 찾았다 이 악마야. 하아. 갑세. 저 알람 마스크 제거하면 돈 많이 주더러만. 응. 저게 은근 개꿀이야. 누구인가? 어. 스킬. 이거 경험치 엄청 준다니까 이게. 아. 이걸 해야돼. 헉. 잠만. 있지. 어 있네. 저거 하면 되겠다. 일단 난 화를 쓰면 화를 쓰니깐. 어. 저거를. 흔들림을 많이 저거 빼야돼. 저거 꼭 찍어야 돼. 저거. 일단 필수 필수. 여기 할기가 못 올라가. 어. 못 올라가는 곳이 많더라고 이게. 이게. 저기 안 죽어? 추윤. 아. 쫙. 이끄. 아. 아우. 아. 아. 부. 조어. 이케. 아우 아버지 진짜 역같은거 진짜 맨날 이거 아 왜 안맞아 계속 아우 진짜 개빡쳐 이거 맨날 달려간 다음에 좀 팠는데 계속 윈스타 펼쳐져 이거 개빡쳐 진짜 이거 바꿀수 놓고 이거 진짜 바꿀수 있나 아우 진짜 개빡쳐서 못해보겠어 뭘 할수가 없어 띠낸걸 바꿀까 어 띠낸걸 바꿀수 있어 윈스티를 괜히 샀나 근데 어차피 윈스티를 나중에 또 줄 준단 말이지 결국엔 쓰게 되어있어 개빡친다는거야 내가 있어 진짜 개빡칩니다 어 종이 쓰면 진짜 이게 그니깐 이게 바보야 진짜 진신바보야 이미 되어있는거라 건들수도 없고 뭐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진짜 개빡칩니다 이래서 내가 유비를 싫어합니다 꼭 하나씩 문제가 있어 언제까지 굴러가 이 망할 놈의 헬기야 아 멈춘 이 씨끼야 안고장났네 개꿀 어디냐 어딨어 아이차 헬기 어디있어 아 깜짝아 아이차 어 여깄다 내리기 싫음 일단 귀찮아 나중에 이거 막 잘해가지고 막 그릇 나오는거 아냐 막 역사책이 나오는거지 페이검민을 무찌림 무찌름 우리의 명예장군 내 이름은 AJ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책이 나오는거지 여기가 잘 되어야 나올수 있겠지 요 이런 이정도의 규모면 어 탱크 한 20대만 와도 다 끝나겠다 이정도의 규모면 무너가 망했다 우짜냐 무너간다 더이상 이건 타야겠습니다 잘못했다가 괜히 모사지고 하면 이거 불이잖아 왜 안돼 이거 불이잖아 이거 불이잖아 하여간 저 아줌마가 참 시끄러 골든패스 저 아줌마가 누군지 알고 그냥 죽이면 안돼 또 또 또 개씹 아 진짜 개빡친다 진짜 하나 말고 둘은 몰라요 우리 유비아저씨들 이럴려고 샀나 내가 참 자괴감듭니다 그 아래쪽 피를 좀만 더 넓히는 안되나 굳이 이렇게 했어야였나 간지렁 아이차 됐게요 잠시만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린 항상 감습니다 엘프 엘프는 니가 알아서 해먹어 잘생겨지면 살려줄 의향이 있어 총알 밖에 없네 아우 아우 아줌마 시끄러 이 아식아 활발 들으키시끄러요 빡 자 이제 우리 겁니다 종탑 한번 다 싹을 해봅시다 이참에 어? 싹 다 묵어버리는 거야 어휴 아우가 다 먹고 있네 담구자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미지 주는 거였어 마켓 뺑 넣습니다 헬로우 바이바이 자 이제 여기 요새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런식이구나 이거 잘 쓰셨다 어 뒤에는 산이 딱 있고 앞쪽만 막으면 되잖아 이게 진짜 어 편리하거든 이게 진짜 잘 맞는거야 국제공항인데 어 그럼 뭐 다른 나라에서 그 페이검이 말대로 그 뭐 유명 가수 불러줄 수 있겠다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사리 사리 적어도 달려나 위쪽에 다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페이견민이 가까워질수록 산이 어 경사가 그 고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조금 지금 다 떨어졌어 이것도 재밌땅 재밌땅 오늘 스파게티 나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급수님 너무 맛있죠 번쩍번쩍하구만 바카라이 파이브 스토리는 좀 그런 그런 것 같아 사이비 이야기 해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 있어 사이비가 난리 났잖아요 어 사이비란게 난 있는지도 몰랐어 이게 사이비가 처음에 뭔지 몰랐어 사이비가 뭔 뜻이지 내가 내 교복을 만든 회사 이름은 아이비인데 흐흐흐 아니 재미없었던거 알고 근데 이게 진짜 사이비가 처음에 몰랐다가 어 나중에 알아놨어 아 그 종교단체구나 어 맞니 위험하다고 듣긴 들었죠 우리 학교에도 같이 앞에서 나오는데 학교에서 막 앞에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핫초코 그냥 받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안가죠 한번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떤 기독교 아주마가 제가 교위로 해가지고 핫 저 불교에요 하니깐 뭐라했더라 그때 핫 너무 어이거퍼서 아 핫 갑자기 불교를 참는 사람이 누군지 누군지 아냐고 갑자기 물어봐 핫 그래서 그냥 아 그 누구였지 까먹었다 핫 핫 핫 인도 사람이었는데 인도에 누구였지 누구였지 불교를 창시하신 분 이름을 까먹었다 핫 핫 죽었당 누구였지 불교를 창시하신 분 구란책 기억이 안나서 봐라 어 다 비어진다 백움민 조만간 모가지 따라간다 뭐 이 헬기 한 대만 있으면 알차게 쓸 수 있네 다만 탄약 복음이 안돼 탄약 복음이 안돼 지나가다가 상인 있으면 네 뛰어내립시다 뭐 호라 병원이 있구나 아 병원있네 여기다가 하나 빡 먹으면 좋겠네 그저잉 병원이 우린 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시설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애 라스트 원 근데 좀 어렵대 어 내 헬기술 때문에 다 날려났구만 온다 그대로 멈춰라 하 여기 지나가 여길 최대한 조용히 젖혀야 돼 일반 유럽 여깄다 오 절대 잃어 아이 그냥 가라고 이게 떨라 흩 질 왜 내 주위를 어스름걸려 너 나의 수호자니? 아이 돌겠네 이거 진짜 이것들 아씨 돌겠네 이거 먹고 싶냐? 아 이거 잘못 없었다 이거 먹고 싶냐? 저리 가라 아 까라고 아 돌겠네 이것들 어 나한테 쏘는것같아 씹으래 아 욕갔네 이거 기분이 은근 개꿀 한 명 더 발견 어 헉 씹은자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개손해 저기서 더 늘어났다 저기서 더 늘어났어 늑대야 너의 친구들 목숨 내가 꼭 반드시 복수해줄게 아 씹을 나한테는 다 씹을 했거든 아 씹같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aru los 어디였더라 amen Representative 거기 막 DJ 막 노래 만드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 이분인데 잘 안되시더라구요 그냥 노노노노노노 하는데 뭔가 노래가 좋아 쓸댓이 좋아 너 얘가 저런건 스나이퍼로 구멍 내주면 딱 끝나거든 병원이긴 하네 오 이제 확인 됐어 뭘 할 수가 없어 진행이 안된다 이거 진짜 진행을 힘들게 났다 페이크 한번 쳐볼거야 이제 슬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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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거 진짜 아 미치겠다 이거 죽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어 이거 망했어 빨리 죽여라 아 이거 망했어 어 이거 망한거야 음 그건 어쩔 수 없다 저걸 어떻게 뚫냐 하는건데 밖에 폼만 있어도 이게 다 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일단 나에게 없는거 어 있네? 어 타나네 갑자기 생겼어 뭐야 이거 이 게임 도대체 뭐야 없던게 생겨 갑자기 없던게 아직 막 생겨 어 이방알루메 게임 미안 냠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갑시다 남쪽에서 치면 저 병원이 자체가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 무지개 합계를 해야돼 병원에서 이런거 이식거리 하고 있는거야? 와 못가게 막아놓은거 봐 이렇게 나무로 이게 별거 아닌거 같아도 어 진짜 싹고통이거든 이게 뭐였지? 뭐였지? 위급상황엔 바로 발습하겠습니다 아 왜 안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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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봐요 진짜 하아 진짜 개빡친다 죽음 빨리 죽여라 5초 안준다 아니 무슨 쐈어 이게 왜 안 맞아 이키 와 타이밍을 좋게 또 안는거 보소 진짜 개 용 나온다 이거 개맹weg어 개빡친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시 호바 또 안맞아 아 아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 개빡친다 진짜 뭘 에임을 다 조준해도 안맞아 이게 안 보여 아 진짜 진짜 개 욕 나온다 하다가 진짜 잘 안 맞아 이것도 풀은 또 왜 이래 계속 막 번쩍번쩍 빛나 시보니까 숨어있자 개 욕 나옵니다 진짜 잘하면 욕까지 할 수 있어 빡치면 좋네 억울하다고 처음엔 내가 못선거 맞아 근데 두번째는 뭔데 갑자기 앉아 세번째는 또 안 맞아 그리고 들켜 끝나 들키는거 무엇 들키는거 무엇 푸스 슬프기 슬프 푸스 슬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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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크라이버도 참 뭐가 문제가 많아서요 네 문제 바카라이프도 참 뭐가 문제가 많았어서요 네 문제 진짜 참 많네요 내가 진짜 이상하게 하는건지 방껏 솔직히 인정해줘야 한다 숲에 숨어있었다 심지어 움직이진 않았어 움직였으면 내가 인정이라 던다 저를 안갈거야 얘 박스 못해먹겠어 저기 솔직히 말해서 유일한 루트긴 한데 버그가 심한거지 내가 못하는건지 화가나가지고 못해먹겠어 계속했다가 화병나가지고 뒤질거같애 저정루스는 하지맙시다 저정루스는 하지맙시다 그거 있지않냐 생각해보니까 스킬 엄폐해가지고 죽이는거 아이 빨리 나 보여줘봐 이거 엄폐가 안돼 이씨 거사 아아 진짜 개열받네 어떻게 엄폐를 안나오고 이 미친것들아 빨리 죽여라 아 진짜 놀리냐 죽지라나 얘는 또 아 진짜 개빡친다 아 뭐 난데 다 진짜 진심 욕나온다니까 이거 개빡쳐요 진짜 아 아 아씨 방송 순간적으로 진짜 끌고싶네 개빡쳐서 아 여기서 파크라를 하겠냐 솔직히 파크라5도 지금 할까말까하는데 파크라5도 버그가 많아요 헬기타고있다가 뚝 떨어진다잖아 그게 실제 경험해보니까 엿갔더만 진짜 기분이 기분이 엿갖긴 엿갖더만 숨었죠 어떤 실수를 쓴다는거 이게 대체 끝이잖아 이게 다 안가 아 아따 안했 그건 뭐야 이것들아 아 이제 늑대한테 또 물려죽구나 띠부랬거 진짜 아 이러고 살아야돼 이씨거 진짜 아우 가라 이새끼들아 이게 몇만점 있어 맞다 아 이게 뭐 화살에 탄도학 같은게 있어? 탄도학이라 말하는게 그건 총알이 총인데 이 활이도 막 그 휘는게 있나? 너무 안 맞아 저 늑대들이 진짜 개 개빡치는게 야생인데 갑자기 내 주위에 어슬렁거려가지고 다 개중당하는거잖아 범위가 이 정도인데 이씨 이걸 하 불만이 진짜 많습니다 어 뭐 직접 와가지고 뭐 쓰담쓰담 해주면 뭐 바뀐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했으면 불만이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 안 돼 이건 주위에 있는데 무슨 얘가 쟤네가 무슨 야생의 왕이야 이씨 마크가 안되네 마크가 안되네 죽였다가는 어 더더더 얘를 부르자 미숙입니다 미숙입니다 난 도리다 난 도리다 난 도리다 난 도리다 따라와 이새끼 니치 팔로마 니치 팔로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진심 말하는 건데 미친 짓이야 일단 한 명 죽였고요 저쪽은 내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 결론적으로는 얘를 못 죽인다 이거지 양옆에 다 바르고 있고 결론은 일단 사냥꾼을 다 죽인다 이 소리지 왓츠데엣? 조그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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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chi 짧아 이게 왜 짧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제발 어 다 온거야? 나 지금 거의 백두상 오른 느낌이거든? 어 다 왔네 아 개예바야 진짜 진짜 개예바야 진짜 진짜 예바다 이건 형은 어 어 일단 쟤 아직 교육이 어 안당했고 저걸 풀어볼까? 풀게되면 나에게 이득이 뭐가 올까? 그거부터 봅시다 일단 되도록이면 낙하산 펼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윙스트 개 지랄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꼈고 또 꼈다 아 진짜 안에 아직 뭐가 있는거지 저 녀석은 내가 활을 못잡을 것 같애 어 이런 총으로 잡아야지 잔잔 잔잔 좀 뒤로 이동을 시킵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자 뒷대기가 조심해라 너 뚝백이 날란다 바로 아 진짜 이게 미치겠네 진짜 내가 거기 있을거 같니? 내가 거기 있을거 같니? 내가 거기 있을거 같니? 일단은 아 이건 모든게 다 어 페이크 였습니다 어 페이크 였습니다 딱치라 딱치라 딱지라그 깊게 되어있잖아 어 안 들키면 된거야 암살도 안 들키면 된다고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 더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안보여거 같애 막 막 손이 돌다 떨린다 아이씨 아리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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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못하겠으면 이걸로 쓸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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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elin лушай 아 아주 foarte 쉽다 이거 내꺼야? 아유 바보 새끼 저거 아유 바보 발견 안됐습니다 다행인건 발견 안됐어 이제 슬슬 제가 났다는게 무섭네요 죽은갑 온몸에 저걸 드루그니 애가 드디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난 널 살려준 사람이다 그렇지 그렇지 가야지 늑대야 늑대 옆을 봐 이 바보더라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거구요 네 이 나쁜놈 왜 이런걸 입고 있는거야 페이건 미니 시키든 페이건 미니 아저씨 그냥 말을 따를걸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몸 개고생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거구요 네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고맙습니다 세요